자녀 돌봄과 육아, 가족 문제를 한 곳에 모은 가족 어울림센터가 해남군의 문을 열었습니다. 도시재생은 물론 인구 유입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해남 공공도서관과 연결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중공됐습니다. 1층에는 공립 어린이집과 방과 후 초등생 돌봄 공간이 들어섰고 2층에는 영유아기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동네 카페, 실내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. 장난감 도서관은 최신 장난감 세트를 비롯해 백일상과 돌상 등도 마련돼 영유아를 둔 부모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두상, 두상하고 페이상도 있고 장난감 빌린 것도 있고 해남군으로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. 해남 가족 어울림센터로 명명된 이 건물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4년여 공사 끝에 최근 중공됐습니다. 원도심 주거지 빈터에 들어선 시설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슬세권이 장점입니다. 주거지역의 가족 관련 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인구도 유입돼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. 우리 지역에 가족 어울림 공간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언어치료 시설도 마련됐고 동네 부엌과 교육장은 물론 돌봄과 품하시 등 가족 모임을 통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. 가족 친화형 공간이 마련되고 집적화되면서 농촌의 육아와 가족,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.